너무 아파서 그러세요. 가자,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구 반월땅이에요. 오늘 저희가 새로운 분과 함께 합동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자, 오늘 바로 한 번 모셔볼까요? 아유, 오늘... 베돈, 어서오세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베돈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마비눅이 깨작깨작 했는데 로젠제님하고 아까도먹님이 저 좋아해가지고 또 대구까지 힘들게 와주셔가지고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아시죠, 여러분들? 소개 한 번 하더라도 모르시는 분들 있으세요? 아, 네. 여러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일단은... 우리 돈형 저 덩치 야기장에 여캐 키워. 무슨 말이죠, 이? 아, 제 캐릭이 여캐. 여캐라고요? 여러분, 이래서 마비눅이에서 인간 여캐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하하하하 그러면 너도 여캐잖아. 아니요, 여캐죠. 어, 인간 여캐. 예, 인간 여캐죠. 손님발이 맞네. 미미짱! 다이스키다! 영상 1. 그거 넣으면 서버가 못 버틴다고요? 그러면 썩 좀 하세요. 예? 혹시 뭐 운영자세요? 갬성이에요. 왜 그러세요, 진짜? 두 게임 중에 갬성입니까? 20년 된 게임은 갬성이에요. 진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둘 다 뇌가 절해졌어. 하... 욕한 영상만 나온 거 아니죠? 아니, 아니죠. 좋은 것도 찍었어요. 좋은 것도 찍었어요. 노예팅이라든지 이런 거. 네? 뭐요? 노예팅? 어이가 없네. 할만 있어요. 왜 마비눅이를 노예팅 게임을 만드십니까? 왜인 줄 아세요? 왜요? 다른 게임에는 없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그걸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걸요. 저기요. 다른 게임에 있는 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마비눅이에만 있는 게 마비눅이의 장점이에요. 안 좋은 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선생님? 노예팅이 왜 안 좋은 겁니까? 돈 없는 사람이 노예가 되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안 좋은 거죠?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마비눅이 이런 게임 아닙니다. 아니요. 뭘 해봐! 누가 해! 오늘 좀 재미있는 걸 먼저 준비했어요. 바로 진실을 말해줄 코너. 테스트로 먼저 아카드목이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네. 나는 마비눅이를 가장 좋아한다. 아 예스! 왜 안 되죠? 나도 노예팅 하고 싶다. 판매하셨네요. 아닙니다. 네. 아 잠깐만! 이 녀석! 이 녀석! 참았다, 이 녀석! 아, 이 녀석 마음속으로! 거짓말이야, 이거! 이 녀석! 이 녀석! 자, 나는 바람의 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재미없다. 예스! 오! 이거는 거짓말하면 말이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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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사실 아직도 내가 바람의 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예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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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이야!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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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도 똑같이 물어볼게요.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볼게요. 네. 나는 노예팅을 하고 싶다. 아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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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남은! 남은! 솔직히 다른 게임보다 마비동이가 여친 사귀기는 쉽다. 이 녀석 맘만 못할 거야. 잠시만요! 예! 어? 살기위에서 예스를 말했습니다. 아, 예스! 정답! 살기위에 말한 예스! 아, 아! 이제 인정 하시는데 아, 초점에 아, 이거 입 다운다! 에이! 고장난 거 같아. 제가 미치겠다. 마창대위 한번 안내해 줄래? 어. 마창대위 제가. 일단 공격 승고. 어 뭐야. 좀 빠르게 누르셔야 돼. 왜 D나가요? 나 A누르는데. A는 썼잖아요. 쓴 건 안 되죠. 왜 이렇게 템포가 빠르죠? 쟤는 분명히 일단 A눌르거예요. 오오오. 서로 이제 비겨서. 나랑 생각이 똑같았다. 야오오오 그래도 넘기고. 김해꽁림이구요. 이제 아 선немات이 제일 높은 A를 넣어주면서 신데이 쳐주면 이러면 제가 유리한 바지 아니요 이건 무조건 S 아 이러면 어떻게 되지? 누가 먼저 눌렀어? 아 저쪽이야 왜? 저쪽이 먼저 눌렀어요 지금 먼저 눌렀어요 먼저 눌렀잖아요 같은 키 눌렀을 때는 실력은 보여주지 저요? 아니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공격적으로 할 때는 A 강하게 강하게 A 1번 스킬이 강타 스킬이거든요 네 S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A A A 크로스죠 오 딱밤이 걸렸어 지금 딱밤 걸렸어 자 요거는 2번은 카운터 스킬이에요 막혔죠? 자 저도 일단 실드로 막아보겠습니다 저 실드에요 이런 거는 네 부분이죠 A로 반격하겠습니다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어 잠깐만 너도 W 가겠습니다 아 어 이거 이거 어 오 진짜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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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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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 잘해 잘해 딱밤이야 딱밤 잘해 어 이거 살았어 이거지 어 아 아 끝난거야 살았어 오케이 나 가자 간다 안다 아 이기면 돼 이기면 돼 공격이다 팟 빠르게 간다 콕콕 아 근데 실드 실드입니다 예 어 이거 찍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안 찍었는데 제발 어 이러면은 실드 한번 쓰겠습니다 아니 아 실드 썼다고 눌렀다고 야 아 눌렀다 아 눌렀다 아 눌렀다구 어 빨리 돼 어 빨리 아 실드 눌렀다구 어 혹시 딱밤 때리고 오신 적 있으신가요? 약하게 약하게 방송 갑니다 아 잠깐 잠깐 아 아 아 아 하나 둘 셋 하고 있어요 알았어봐 너무 아파서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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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 와 옆에서 소리가 그냥 뻑 소리가 났네 그냥 어 아니 왜 맞겠다 하셔 스스로 뭐 집에 맞는다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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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처음에 키를 쓰면서 가겠습니다 어 그쵸 이렇게 찌르는거죠 오 바로 찌르기 오 오 이런식입니다 빨리 둘러야돼요 왜냐면 이러면서 누가 먼저 눌렀냐 아 깜빵 당쳐 하하하하 저 하나 카운트다운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 1 야 야 야 잠깐만 아 아 아 아 좋으네 아 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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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说 으 으 아! 드디어 아이고! 안타깝다. 아이고, 너무 아깝다, 아이고! 저 오늘부터 국회의 목락 100일 런 가겠습니다. 연습 한번 수행해보겠습니다. 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와 합방해보셨는데 제가 지금 검은사마스의 공식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스트리머를 근무원이라고 해요. 아, 근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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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마비노기에서 돈도 안주는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러 다녔는데 저는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잘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짱이 게임 한 번 해주세요. 예? 배짱이 게임 한 번 해주세요. 너무나 게임 진짜 좋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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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 방송이야. 내 방송이야. 내 방송이야. 다음에 또 있으면 또 재밌는 컨텐츠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바보. 방금 할게요. 아 레이드하고 방금해야지. camqu rate. anii.